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KT는 제2의 강원랜드입니다. 새로운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결의 보도인데요. KT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력 인사가 6명이 더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강원랜드에 비견할 만큼의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채용 청탁이 거의 일상화돼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김성태 의원 말고 6명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검찰이 지난 1월에 두 차례 KT 본사하고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본사 지하 5층 문서고에서 공개 채용 관련 서류들을 다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응시자 7명의 이름 옆에 이 당시에 국회의원과 공무원 신분이었던 부모들의 이름이 송글씨로 적혀있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다 채용이 됐대요? 그게 언론을 통해서는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검찰은 김성태 의원 딸과 같은 방식으로 이 6명도 부정 채용됐거나 또는 면접에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일상화돼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뭐예요? 마찬가지 한결에 보던데요. 이석채 전 회장 시절이 2009년도에 공채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가 쭉 증언을 한 것인데 당시에 회장 비서실, 노조위원장, 대외협력부서, 사업부서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이 정리한 일종의 채용 척탁 리스트가 정리한 명단이 왔더라라는 겁니다. 당시에 공채 규모가 300명이었는데 이렇게 300명 뽑는데 35명이 청탁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주로 이석채 전 회장 시절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건데요. 이게 이석채 전 회장 이전에 특혜 채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냐. 이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석채 전 회장 때부터 좀 인사청탕이 회갱했다. 이런 사실들은 KT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결의 기사에 인용된 발언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석채 회장 때는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친이 친박은 물론 영포라인, 이석채 회장 학교 동문 이렇게 다채로웠다. 회장과 고위직들이 외풍의 바람막이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줄을 대고 경쟁하듯이 민원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황교안 대표 이름도 나오던데요. 오늘 KT 세노조가 긴급 성명서를 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그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또 정가빈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은 KT의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4월 4일에 아연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 등을 다루는 국회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거기서 이 문제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다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전의경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황교안 대표 아들은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공직에서 퇴임한 상태였던 2012년 1월에 KT에 입사했다라는 거였고요. 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1월에 사내법무팀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고 또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KT를 포함해서 5개 대기업에 다 합격을 해서 골라서 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채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정가빈 의원의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은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에 공채로 입사를 했다라면서 자기는 개입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KT 청문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아연국사 화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이상한 살인사건입니다. 어떤 살인사건이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이게 화제인데요. 네. 화제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에 이희진 씨의 아버지 모 씨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 모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찰은 어제 오후 3시에 유력 용의자 모 씨를 검거하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살인사건이라고 한 건 뭐죠? 이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돈 문제가 있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용의자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돈 문제라는 게 지금 규모가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겠느냐 이런 의문이 지금 제기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경찰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아버지 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창고는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임대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신이 평택하고 안양? 그렇습니다. 그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살해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찰은 피의자가 자신과 고용관계인 공범 3명과 함께 피해자 두 사람 모두를 안양에 있는 피해자들 자택에서 다 살해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신 한 군은 냉장고에 또 한 군은 장롱에 각각 유기를 하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냉장고만 평택 창고로 옮겼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범행 과정에서 용의자가 집안에 있던 5억 원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 5억 원은 이희진 씨의 동생인 이희문 씨가 차량을 판매한 대금인 걸로 파악됐다라고 합니다. 시신을 하나하나 왜 옮겼을까요? 또 살인에 4명이나 가담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 4명의 범행 동기가 다 같은 건지 아니면 뒤에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고 또 통상 현장에 용의자 수가 많을수록 CCTV에 찍힌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주하는 데 좀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검거될 경우에는 공범이 배반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좀 드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4명씩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주하기 바쁜 상황에도 굳이 시신 한구만 평택까지 옮긴 배경도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지금 경찰은 남편을 용의자로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트릭이 아니었는가 이런 점까지도 지금 범죄에 넣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이상하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희진 씨를 왜 청담동 주식 부자라고 부르죠? 이 사람은 증권방송 등에 출연을 해서 본인은 주식 투자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인터넷에 고급차 사진을 올린다든지 강남구 청담동의 200평대 빌라에 지금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재력을 과시하면서 더 유명해진 그런 사례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주식으로 자수성가를 했다 이런 스토리도 얘기를 해서 종편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등에 상당수의 유명세를 누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 지난해 4월 달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혐의를 보면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2014년 말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정 비상장 주식을 지목을 하고 허위 과장 정보를 퍼뜨려서 200여 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서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했다. 이게 혐의 내용이고요. 이런 수법을 통해서 이희진 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 매매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 과정에 비상장 주식을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1700억 원어치를 매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약 130억 원을 챙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동생 이문 씨인데 이 사람도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나니까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 살인을 저질러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지금 그런 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희진 씨 사기와 관련된 피해액이 대부분 지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숨겨져 있는 현금 등의 어떤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희진 씨가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1,800만 원어치의 황제 노역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의 분노가 더 커져 있는 상태다. 이런 것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확실한 건 경찰 조사가 다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